좋아요 난 또이또이야 오늘은 우리 개원장과 함께 예측불가타워에 와봤습니다 자 우리 개원장 출석 부르고 시작할게요 청왕 난 청왕이야 홍세 아잉 잉율 난 잉율 환아 아옹 뭐야 대답이야? 아옹 자 예측불가타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요 지나가요 우리 예측불가타워를 준비해준 멜로우 대표로 반하기에 가서 안아줄거야 안아줘요 안아줘요 자 출발 아니 어떻게 처음부터 떨어지냐 예측불가타워가 뭐냐면 뭔가 계속 견수가 생기는거야 그래가지고 방심하면 안돼 똘이 빨리 와 내가 꼴찌야 지금? 똘이야 진짜 왜 이렇게 잘해 똘이야 내리다 어? 왜 이렇게 잘해 어? 왜 이렇게 잘해 어이야 좋다 뭐야 홍세는 어딨어 홍세는 갔어 같이가자 그렇지 홍세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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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머 돈다 타이머 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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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떨어지면은 겁나 바보지 환아 빨리와 너 꼴찌야 오케이 다들 근데 잼무탈을 깨봐서 그런지 실력들이 엄청 좋아졌어 그치 나 자 와우 이거 봐 점프하지 말래 점프할건데 점프하지 말래 걸어가자 우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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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여기 누워있는거 개욱끼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빰 빰 빰 빰 빰 빰 뭐야 왜 이렇게 작아 저거 뭐야? 칸이 아예 없는데 오 투명이였어? 개꿈이죠 아 잉윤이만 못왔네 야 같이가자 슬금슬금 조금씩 가는거 봐 야 하하하하 이리와 너 아니야 이리와 홍세야 일로와 나랑 3미터 이상 떨어지지마 오 하하하하 그럴줄 알았다 말안둔거니 크크로 빅뿅이다 떨어진 바보 멍충이 개환장 없쥬? 잉윤아 하하 잉윤이 창을 옆에서 봐 옆으로 조금씩만 갈까봐 네 아 안돼 뽀비뽀비뽀뽀비뽀 뽀비뽀비뽀비뽀비뽀 애들아 우리 잉윤이랑 청왕이가 드디어 악인북을 벗고 예쁜옷을 입었어 야이 야이 보인다 빛내라 왜 옆으로 가라고야? 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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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요 와 와 여기부터 좀 어려워진데 이제 쉬웠던건가봐 위를 가보세요 위 으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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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어떡해 도망쳐 어떡해 왜 바낙은 어디갔어 또? 바낙 어디갔어 바낙은 어디갔어 바낙은 한박자 늦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됐다 가자 아 그정답 으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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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근데 진짜 잘한다 으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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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약간 핫초코 밑에 알아? 어 맞아 핫초코 모모 색깔이다 어 여기 우리 이제 맞춰보자 뛰네 으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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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아폭바트인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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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케이크인데 오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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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길에서 떨어지면 4층으로 갑니다 아 나 이거 못해 오 에이 그냥 타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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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갔어 너 연두색이요 하하 아니 이거는 떨어지면 무조건 연두색이거든요 아니 아 떨어질 뻔해서 이거 어떻게 가요? 여기 여기 나 있는대로 그냥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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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나 있어 내가 깨어줄게 아하 홍쇠가 보여 으아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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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깨고 싶다 자 총안아 우리 다른 애들은 그런 것 같고 우리가 여기 어떻게든 깨야돼 알지 우리가 끝내자 오케이 가보자 하하 오우 예이 우와 와 악랄해 오 조심해 여기가 진짜 이상해 저기로 가라는거야? 아 아 안 돼 내가 해볼게 어 나 성공 내가 얘들아 깨볼게 배환장의 운명은 나에게 맡겨 배환장의 운명은 또이가 운명 또이가 간다 나 끝이 보여 나 끝이 보여 예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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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꼬리가 달렸다! 꼬리가 할 수 있다! 가! 아! 뭐야! 놀리지 마! 이 자식들아! 어 길이 바뀌었어! 그니까! 그러네! 언니 개농락하네? 그니까! 사람을 그냥 바보로 만드네? 가! 드디어! 진짜! 가지마! 맞아 미친가 봐! 와 개고수 같아! 너무 멋있어! 개 멋있다! 맛있다! 귀여워! 기분 좋아졌죠? 기분 좋아졌죠? 귀엽네?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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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점프! 사달리! 사달리! 와! 와! 나 진짜 다 했어! 제발! 우리 같이 끼자! 거기 어떻게 갔어? 매달릴 수 있어? 여기 있잖아! 여기 있잖아! 야 열심히 해봐!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 자 제가 깨보겠습니다! 아이 공이 마중 나가겠다고 했다가 이거 떨어진 거 아니야! 나 똑같은 데서 떨어졌어! 최고 기록이다! 최고 기록! 올라가서! 왼쪽! 천천히! 왼쪽! 잘한다! 잘한다! 타서 올라가고! 잘한다! 여기서 회오리 해서! 가고! 뒤뒤뒤뒤! 타다리! 하고! 오케이!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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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이제 쉬워! 할 수 있어! 하! 그리고 지구 옆에서 아슬아슬하게 가면 통과되거든? này 저도 다 od 뭐ые! ers 노다 od 또 다! 하샥! 이렇게! 하하하하! 할 수 있어! 이제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 다시 돌아가? 아니kä! 아니! 가만히 있어! 우와~! 대달 서비스! 배고리! tertノ 하하하하! 왜 거리가 안 되는데? 네? 내가 옆으로 한 칸 더 이동하고 뛰었어야 됐나? 지나가요! 여러분 제가 핑크까지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끝까지 다 깼어요. 헛소리하지 마세요. 대박. 무언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라고 떴어요. 엉치지마 멍충아. 진짜로. 홀! 망했다. 와 나 엔딩 크레딧 뜬다. 엉치지마 멍충아. 진짜? 홀! 성황이 엔딩 크레딧 보는 거 개웃겨. 성황아 우리 너가 보여. 내가 보인다고? 이제 내가 깬다. 다 비켜. 가자. 너무 멋있다. 멋있지? 또이야 할 수 있다. 와 진짜 너무 멋있다. 다 돼! 누가 만든 거야 이 타워! 지나가요! 얘들아 우리 정황이만 성공하고 나머지 다 실패하고 말았어. 내가 다시 도전해볼게. 으헤헤. 나중에 식상으로 생방송으로 도전해보자. 내가 미안해. 내가 미안해. 내가 미안해. 또이 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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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에 있는 저 사다리에서 죽었단 말이야 마지막에. 그게 너무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. 과연 또이 또이의 운명은? 간다! 멋지다 또이야. 이제 진짜 끝인가요? 왜 우리 가. 열 칸의 우리. 간다. 뭐야? 왜 태초로 왔지? 어? 무언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. 어? 오! 좀 달라졌네? 계속 가볼까? 아깅이들이랑 같이 깰 수 있어서 좋다. 하하하.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워졌네. 어? 죽어보였다. 점프하지 마세요. 오케이. 어? 여기 구멍있다. 이거 뭐야? 내가 올라온 구멍인가? 가볼까? 우와! 어? 우와! 깼다! 나 드디어 깼어. 예. 이것은 다 당신의 BECAUSE 입안하게 모델라 하할라 구입하는 나라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